뻘파파파파 쓰릉 재구성 말했네 잡은 프리즘... 재구성이다 크슝x3 씽씽씽 아니 공수를 동시에 했는데 상대가 공격을 안한다면 지났을걸 지났을걸 약화 걸려서 3댐 씽 들어가는거 보니까 뚜겐 완벽한 타동 철파있다고 좋다고 엘리트한테 깝시다 죽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지났을걸 펄파 딜 계약하네 알고 어디갔어 펄파 또 나왔어 펄파이 에뛰빌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이이이이이이이 헐판 3개 때리는게 더 낫을까.. 뭘루...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괜찮은데 징끊을까? 노그릇 또 식 별게 없네 지우는 게 낫긴 한데 돈 아까운 레벨 느는 돈에 비해 별로 좋지 않다 아 형 아 형 아 형 아 형 오이적 서순 아니 비늘 보스도 비늘이 는다 껍데기성 설마 기대도 안한 오 오이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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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사 광폭화 무적 광폭화 이 엘리트를 많이 볼 수 있는 길로 이 엘리트 전 돌시 어디가냐 옴 념 념 음.. 묘 묘 묘 묘 불.. 타는 조약 안타는 조약 저렇게 많이 때렸는데 일 깎았네 연타 연타다 연타 병병 병병 좋지 쪼개낸다면 체력 많이 아껴 왔는데 다 날려갔네 전ary 점 오 저런 이게 아닌데 아니 뚱뚱땡이 소돌 소돌돌 소돌돌 아 안달라 그랬는데 소돌돌 alleine 시 gio 보기 ... 하아... 하아... 아니? 자, 최우과 뭐임? 왜 갑자기 갓겜 된 파랗게 가지를 싸서 드셔보세요 그거 정말 맛있겠네요 연막탄 일발장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뭐해 개탱탱해졌네 적당히 때리고 포시 깎고 봐야한다 아 괜히 먹었나 최대 체력 빨리 올리는게 좋을 것 같은데 어이쿠 이런 내 형체화 바랑님 아니 왜 두개죠 뭐 파랗이 두개가 있어도 되지 그럼그럼 아무 문제가 없지 디옥뿌로 안나오나 디옥뿌로 안나오나 내 형체화 타락이야. 아이 타락 그만 나와. 왜 자꾸 나와. 타락님 이쯤 나오셨으면 이제 그만 나오셔도 됩니다. 이미 썼다구요. 타락 조짐. 오피 조짐. 아니? 이건 좀 안좋네. 수치 컷. 많은 엘리트. 세 마리 잡을 수 있네. 세 마리 항아리. 아니? 혹시 갑? 엇 볼 수 있을까 앗 뭐해 아리케이드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오겠다 으으아아아아아아아아 근데 저거 아니어도 죽었네 절대 힘 자체를 까먹었다 님들 근데 같이 타려가면 지능 떨어짐 생각없이 하게됨 유물이나 잔뜩 먹으면 준비됐느냐 시작하자꾸나 아싸 아니 아니 아싸 흐흐흐흠 구기지 말아봐 밥은 먹고 다니는지 구상 구상할만한데 구상할만한데 구상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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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둠 혈안이나 하늘 같은거 이유면 좋겠네 가지에서 다 나오는데 수리검 이탈악 이게 시드지 이제 엘리트 열심히 좀 없애면 된다 무감각각 호식될까? 호식된다 안된다 아 괜히 일된 맞았네 와따라 폭포 몸박 몸박은 흠 왜 안나와 폭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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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냈스 라지 타락하면서 가장 빡실듯 격돌에 불 들어올 듯 스킬 카드 거의 다 죽었네 스킬 카드 거의 다 죽었네 스킬 카드 거의 다 죽었네 스킬 카드 못 막 쓸 걸 그랬나? 근데 필요한 카드는 또 아니긴 한데 스킬 아닌가 아닌가 스킬 체력 왜 82되지? 재밌네 몸박 하나 있어도 볼 것 같기도 하고 체력 깎고 시작했고 영 채워도 먹었는데 아이 타락 힝셀 갓머니 모어검 힝셀 갓머라 힝셀 갓머라 힝셀 갓머라 힝셀을 아 그래 포션을 빼다니 음 나아갈 건가요 나아갈 건가요 오 오 도두덱카 좀 하는데 나아갈 건가요 힐난 힐난 공격하네 그만 주워 필살기 여서지옥불 가지 없으면 못쓰는 필살기지 도시가 하나 더? 도시가 하나 더? 하나 더가 아니라 도시가 하나만 굿 어어 도넛 티백 아니 이 놈의 캐릭터는 왜 영차 먹고 피가 100이야 하락이다 아람직한 캐릭터 힐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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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? 영절이 도움이 되네 아이 타락 그만 나와 타락 그만 나와 뭐하는 거야 타락 그만 포식 구함 냠 재미롭고 맛으로 먹는 라카 라카 치킨 라카ordon 라카 라카 뭐지? 아니 이거 영체 안 잡혔으면 별로 안 좋은 상황 아니었나? 109인거 같은데 아까 디펙트가 더 쎄구만 아까 디펙트는 안맞지 않았나? 아니 가지 타락인데 자꾸 격돌 쓰잖아 격돌 두번이나 썼어 격돌은 안된다 격돌은 쏘돌? 무감값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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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감 무감 아 저거 힘 그만 깎아 으흐 근데 쏘고 싶다 더 가까봤자 아무 효과 없어 흑시병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격돌 또 썼다 어쩔 무감각 어디갔어 또 격돌 아니 격돌 끝없이 쎄 그만 쏘 흠 마참내 마참내 반사딜만 165딜 뭐야 뭐야 와 공격카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것도 재수가 없는건가요 격돌 덱인데 격돌 덱인데 아니 불격 3장 아니었어 방금 이거는 운이 좋은거야 안 좋은거야 운 좋은거 파워 이긴 하지 가지 타락 먹었으니까 근데 평소에 아는 그런 가지 타락 파워가 아니네 3 3 4 3 4 5 4 심장 어서 화석 recipro 아나시아 천사님 만억 원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in 뭐 아이고 아이고 만억원 감사 multi 아 ту버 아 너무 피곤하나 맞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